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사건의 핵심인물 라덕연씨의 재산가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 9천만원에 대해 은행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증권도 라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금락과 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처지입니다. 작전세력에 타깃이 된 종목들의 주가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고 나면 이를 국내 증권사가 먼저 갚아주고서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개인이 수십억 원을 갚긴 어려워 국내 증권사들이 회수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회사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미수채권 발생 규모가 큰 것은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시뿐 아니라 폭락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을 상대로 미수금 분할상환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CFD 사업구조상 미수채권 회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입니다.